두 번째 이슈 화면을 보셨는데요. 100만 권이 털렸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알라딘 커뮤니케이션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알라딘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YES24에 이어 국내 인터넷 서점 2, 3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알라딘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책,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북이라고 말하는 이런 상품이 100만 권을 해킹했다는 일당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북도 결제를 해야만 볼 수 있는 콘텐츠죠? 맞습니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전자책 시장을 구매해야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에 어떤 일당이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서 알라딘의 전자책 100만 권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들은 처음에 100만 권 중에서 일부인 1,000 권 정도를 샘플로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보를 유출했고 이걸 보려면 여기서 다운을 받으면 된다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라딘은 이 같은 사실을 17일 사용자 제보를 통해서 처음 인지를 했고 현지 유출 경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당국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18일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요. 19일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지금 알라딘이 자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사용자 제보를 통해서 지금 알게 된 상황인데 지금 해킹이 아니라는 입장인가요? 네, 일관되게 해킹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일 불법 탈취를 주장하는 이들이 추가적으로 5천 권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는데요. 당초에는 해킹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다가 유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자사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책이 대부분인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는 대표의 명의로 사과문을 공개를 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가 되는 게 유통됐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회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요? 네, 해킹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니까 보안 시스템이 뚫려서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유출된 거라는 말이죠? 네, 이게 추정하기로는 디지털 저작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전자책을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무력화해서 자료를 탈취했다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회사는 이 같은 사실이 아직 정확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달라는 입장입니다. 네, 참 어떻게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출된 부분을 모를 수 있는지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회사 자체적으로 유출 경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를 수사 당국과 협조를 하면서 앞으로 유출 경위나 저작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지금 짚고 있는데요. 이제 7천 건이 지금 유출이 됐고 100만 건을 탈취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커는 이 100만 건이 모두 다 유출되지 않으려면 자기 비트코인 계좌에 100개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까지 하는군요. 비트코인 100개면 얼마죠? 현재 시세로 약 35억 원에 해당하는. 35억이요? 이게 비트코인이 추적이 어려운 만큼 이걸 보내지 않으면 100만 건을 모두 다 유출해서 피해를 주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회사가 자체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수사 당국과 협조를 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의 강도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